XSFM입니다. I, D, W, K 윤세민 에디터 제가 어저께 봤는데 얘기 안 한 건데요. 윤세민 에디터가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희 녹음하기 한 이틀 전에 중앙일보 지면에요. 알림 이렇게 써놓고요. 중앙일보 구독료 자동이체하면 마스크 준다고. 어머. 광고를 했어요. 지금 또 온라인에선 못 찾죠. 저처럼 지면을 가끔 뒤져봐야 이 멍청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와, 그거 숨겨놨나 보네요. 조선일보도 본 것 같은데, 난. 문제는 그 다음 날에 조선일보가 그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마스크는 어디서 놨을까요? 본지 구독료 자동이체하세요. 마스크 세트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몇 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써놓은 것 같아요. 딸랑 하나 주고 마스크에 조선일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를 중국에 퍼준다느니, 저소득층에 퍼준다느니 하는 기사 제목들이 버젓이 같은 지면들에 붙어 있단 말이죠. 우리 구독자에게 퍼주라. 탄압하지 말아라. 벌거벗은 생각들이 참 잘 드러나는 시즌입니다. 잠시 후에. 전혀 벌거벗지 않은 얘기, 옛날 얘기 가지고. 미나문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 혐오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비오틴이죠. 엑세스몰 프레그랜스 스토어,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버 콕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맥주 혐오라고요? 맥주 혐오. 맥주 혐오. 다른 건 몰라도 맥주는 혐오하지 마라. 오늘 면세점에 들릴 수 없다면 엑세스몰 프레그랜스 스토어를 만나보세요.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엑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역설적으로 최근 데스크탑의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고, 컴퓨터 부품 조합과 성능에 대한 귀찮은 웹서핑을 거치지 않고, 최근에 컴퓨터 맞추는 꿀팁이 공유가 된 적이 있었죠? 아무거나 대충 조합해가지고 단화와 같은 데 올리면 댓글로 사람들이 너는 뭐하는 놈이냐 하면서 지네끼리 말싸움을 하면서 좋은 걸 맞춰준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경험을 하시게 돼요. 의견 조율 최종. 그렇죠. 하지만 이 과정도 의견 조율을 해야 되고, 그 말싸움 중에서 누구의 의견이 가장 좋은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 피곤함이 남아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피곤함을 거치지 않고 손가락 클릭만으로 매우 쓸만한 데스크탑 컴퓨터를 장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요. 바로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고성능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컴스테이션 이달의 PC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요. AS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네. 네. 그런 물건 위주로 큐레이션을 해드립니다. 네. 라이젠 7 3700X와 16기가 램 RX 590의 그래픽으로 이뤄진 고사양 게이밍 PC 게이밍 스페셜. 네. 라이젠 7 시리즈 잘 대처합니다. 이제 컴스테이션이. 이름만 들으면 참치 뱃살 모듬 같지만, 어떠한 성능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용도 중급기 이경식 스페셜. 그렇습니다. 이경식 스페셜은 진짜 참치 뱃살 모듬 같네요. 이경식 눈물주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치 먹고 싶다. 이경식 해체 쇼. 안돼요. 이경식은 하나뿐이에요. 네. 그리고 비록 기형적인 CPU 수급 문제로 모델 1은 잠시 품절의 아픔을 겪지만, 라이젠 3 2200G와 8기가 램으로 구성된 모델 2라면, 가정 사무용 PC에서 구현하고픈 일들이 대부분 대응 가능합니다. 대부분 대응 가능합니다. 다소 투박한 말투와 뚱한 표정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식 친절함은 없지만, 끈질긴 AS, 문제는 끝까지 책임지고 말겠다는 집요함이 컴스테이션의 오늘을 잇게 했습니다. 그럼요. 계약은 연기되었지만 인생은 계속되겠지요. 와, 위면상 PD 문장 만드느라 고생 많습니다. 언젠가 시작될 신학기 PC로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게임방, 여러분의 사무실에 컴스테이션의 PC를 놓아보십시오. 액세서몰에서 클릭만으로 가능합니다. 네. 나는 인텔 CPU 사고 싶은데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AMD 혐오자로 낙인 찍죠. 아, 그래요? AMD를 탄압해? 당장 사러 가지 못할까? 이거 이경식 스페셜은 그러면 AMD 라이젠 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론 요즘 고사양에 라이젠하고 RX 시리즈가 갑자기 좀 많이 뜨기도 떴고요. 그렇죠, 그거. 물건 수급도 좋고 AS가 좋아진 측면도 있고 분량률이 나아진 측면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가성비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성비 측면에서 AMD가 안정성을 더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이 대역전에. 네. 한동안 PC 안 맞춰보신 분들은 AMD가 대세라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아실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는 꼭 인텔로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겁니다. 다만 그 전에 설득을 좀 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한두 해만의 전세 역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지개벽이란 말이에요. 불과히 지난 총선 때만 해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나에 대한 모욕은 오늘까지만 참아주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모든 인터넷 유저들이 들고 일어서서 김무성 CPU AMD. 그날까지 계속 모욕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AMD는 그렇지 않다. 라이젠은 세다. 알아두시고요. 인텔용은 따로 이경지 사장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최대한 맞춰주십니다. 말을 이렇게 하지 사실 저도 옛날 사람이라 인텔스입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오늘의 미나문구는 옛날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김무안 씨 사아주씨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노티콘 얘기 잠깐 했는데 푸코의 오늘은 정말 뜬그룹입니다. 뜬그룹 오늘 시간은 금요일 시간은. 우리도 사는데 교양이 있어야 되니까 가끔 교양 쌓는 얘기를 또 해줘야죠 또. 미셸 푸콘이 하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도시화가 진행되고 문명이 발달됐더니 병원이 감옥인지 학교가 감옥인지 회사가 감옥인지 알 수가 없더라. 다 서로를 감시하더라. 처음에 말해도 참 이 성격 나쁜 놈이 썼네. 이거 뭐야. 어릴 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 들고 보니까 탁견이었어요. 성격이 나쁜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소셜을 보면서 알게 됐죠. 문명은 감옥을 늘려나가는구나.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조리돌리는 체계를 강화시키는구나. 미디어에 나가서 파노티콘을 보면서 파노티콘에 앉아가지고 파노티콘 같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시사 아저씨가 스스로 피곤한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XS1에서 신발은 안 팔아요? 그건 나한테 물어봐요. 제가 알아서. 유승규 씨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응해드립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발을요? 이달의 PC를요. 모델2. 어저께까지 떠든 얘기가 종교와 정치의 반기득권적 서사의 공통점 이런 거였죠. 좀 그랬습니다. 미국의 역사에 최초의 사실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때 미국의 초창기에 아직 독립도 못했을 때 대각성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대각성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미국의 업된 이런 기독교의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굉장히 업돼가지고 신나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고 구웅해하고 아우 노래나 틀으라고 그런 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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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막 박수치고 그건데 그런 거를 왕창 해버린 게 대각성운동이에요. 갑자기 이게 애초에 미국의 청교도주의가 청교도들이 먼저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아미시 청교도들이 정착을 할 때도 청교도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사실은 그런 반기득권적 서사죠. 그동안에 사제들이 영국 국교의 사제들이 다 헤쳐먹었어.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 신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제가 아니라.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배를 불리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 말고 우리는 성경 가르친 대로 금욕을 하면서 살 것이다. 이게 청교도잖아요. 이게 청교도죠. 즉 기득권 사제 배부르다 에 반대되는 것만 취한 거잖아요. 성경 금욕주의 이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미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착하고 미국은 독립에 성공하고 이 정착한 청교도 세력이 세력화되고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청교도로서 자라나가지고 똑똑해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요? 처음에 초창기 식민지 시대에서 그 식민지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니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무슨 체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촌장도 뽑고 이거 모두 뽑고 각자 해야 될 역할을 맡길 거 아닙니까? 그때 지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지적 권위를 갖추고 그 다음에 아는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은 누구였느냐라고 하면 청교도 신학자이든지 청교도 목회자이든지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식민지 사회에서는 주류적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청교도 목사들이 권력자가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미국이라는 데가 막 이렇게 식민지가 커지고 그게 일종의 일부분 도시화되고 일부 유럽 사람들은 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와가지고 이주도동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도 생기고 증대된 생산량 때문에 또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종교밖에 생각을 안 하는 우리 종교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의 가치를 잃고 있다. 그래서 종교의 가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뭔가 종교를 기본에 놓자 하는 캠페인은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대각선 운동의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청교도인들도 뭔가 우리가 종교를 더 열심히 하자고 하는 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찬성해요. 대각선 운동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잘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각선 운동이 계속 진행되는 걸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들을 욕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신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신이 응답을 해주는데 저 청교도 목회자라는 놈들은 다 이제 한 자리씩 꽤 차고 앉아가지고 권력을 잃는 대로 휘두르면서 신의 이름을 내세워서 또 사익만 추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도 없다. 우리는 뭐 목회자 이런 거 없다. 아무나 나와서 설교해라. 신하고 맞닿아 있는데 아무나 나와서 설교해도 되지. 왜? 그래서 평신도 목회자가 등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래도 최소한의 체계를 갖고 있는 청교도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갈등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경쟁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대각성운동을 그래서 대각성운동을 이렇게 촉발시킨 사람들을 그래서 보금주의자라고 하는데 에반젤리칼리즘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양반들이 청교도 목회자들을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쓴 책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설파한 지식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지식을 미워하니까 더더욱 신하고의 직접적인 연결 이런 거를 추구하게 되고 왜냐하면 신이라는 게 책을 읽어서 만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신학책을 읽어서 만나는 게 아니다. 읽어야 된다면 오직 성경 신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걸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반지성주의의 요람이 막 돼버리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게 미국인들에게 당시 미국인들 사회에 끼친 영향이 있어요. 다 같이 계기는 경험을 해봅니다. 뭔가 민주적인 걸 공동으로 추구하는 경험이 된 거예요. 이게 변화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가 앞으로 나쁘든 좋든 의미 없든 간에 뭔가 기득권에 대해서 민주적인 뭔가를 요구하고 우리의 몫을 뭔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체험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게 미국 독립전쟁의 어떤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각성운동으로 형성된 어떤 보금주의자들의 어떤 이런 행태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서도 종교와 정치의 반기득권적 서사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게 드러나죠. 그다음에 제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례 중에 우리의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언 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프랑스의 18세기 말을 프랑스의 19세기를 얘기했는데 오늘 미국의 19세기를 좀 얘기하겠네요. 온갖 우리 서구의 모든 걸 여기서 다루네요.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을 때 과연 미국은 이 19세기 말이 되면 미국은 자꾸 불황이 오고 과연 미국은 불황이 계속되고 있었군요. 계속 불황이 와서 뭘 하면 잠깐 반짝 회복되다가 또 어느 날 불황이 오고 엉망입니다. 항상 경제가 왜 이러냐면 미국은 중앙은행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걔네를 우리 잭슨 대통령이 싫어해가지고 그런 걸 싫어하셔가지고 연준은 20세기에 생깁니다. 지폐도 도입되는 게 여기는 지연된 동네여가지고 지폐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종이쪼가리가 뭔 가치가 있어. 그렇죠. 금 금본위제 금의 가치가 화폐 그대로 구현돼야지 이런 거를 너무 신봉해가지고 모든 게 화폐 제도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때 19세기 말에 불황이 계속되니까 은화를 주조를 다시 하자. 원래는 금화 은화가 같이 있었는데 연방정부가 은화는 주조를 안 하기로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서 은화를 다시 주조하자. 이 주장들이 이른바 인민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제기가 됩니다. 보통 농민단체들 농민들에게 지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가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이유는 금의 생산량이 당시에 좀 부족했는데 나중에 늘어난다는 역설이 생기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이 생깁니다. 디플레이션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만 좋았나 봐요. 돈을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만 좋았나 봐요. 그래서 곡물을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치가 안 오르니까 죽겠는 거예요. 농민들은 은도 좀 통용하자라는 얘기를 좀 더 환영했다고 합니다.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장에 시중에 통화량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돈이 없다가 아니고 진짜로 시장에 돈이 없다. 물리적인 돈이 없다. 다 없잖아. 봤더니 진짜 없네. 이런데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경제학으로 보면 사실 웃긴 얘기인데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지금 중앙은행도 없고 경제학도 이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주먹구구식 주장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왜 은화주조를 연방정부가 왜 중단했느냐 하면 1873년에 중단했는데 당시에 은화주조비율은 16대 1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은화 16잎이 금화 한 잎으로 금화 한 잎과 같은 가치인 걸로 규정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16진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의 금값과 은값이 있지 않습니까? 금화는 그 상점 주인은 거스름돈 주기 되게 애매했겠네요. 15개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왜 지금도 왜 편의점에서 4,500원짜리 사면서 만 원 내고 500원 주면 순간 헷갈리잖아요. 알바들이 무조건 경험하는 일이죠. 이거 왜 줘? 금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금화 한 잎 판리페에 해당하는 금 가격 그렇죠. 그런데 은은 지금 그거에 무조건 16분의 1이잖아요. 은화 한 잎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은의 가격은 또 그건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화보다 은의 가격이 더 높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은화 녹여서 팔면 이득이네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그게 문제죠. 조금만 그대로 기술이 더 발달했다면 가짜 화폐를 만들기가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화는 그만해라 이제 우리 금화만 한다. 이렇게 결정한 건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은광업자들이 은화를 만들어야 은을 정부에다 팔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두 만들고 주전자만 만들어서는 다 못합니다. 은으로 구두를 만들어요? 옛날에는 은, 주전자, 스푼, 그릇 이런 거 은으로 많이 만들었죠. 포켓몬스터 은 포켓몬스터 금 게임보이 게임 아 네 게임보이였죠. 은 나도 은에 대해 뭔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은 네 하여튼 은광업자들이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 금화만 찍기로 한 거는 이거는 은행가들의 음모다. 동북부에 살고 있는 북부 저 뉴 잉글랜드 그렇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은행가들의 음모다. 음모다. 거기다가 농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불황이 왔는데 아무도 농민들 챙겨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공물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이 지점을 주의 깊이 보셔야 이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공물 가격이 하락하고 디플레이션 상태로 계속 정체해 있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못 먹고 못 살겠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은화를 찍어내는 게 해법이냐 라는 데에 합의가 없었어요. 그게 확실한 답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지지했어요. 오늘날의 경제학으로 보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분들이 공물을 그러면 상대적 가치 다 따져서 또 높은 가격에 팔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이게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고 있는 농민들이 지고 있는 부채를 쉽게 상환할 수 있게 되느냐 그건 단기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폭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이때는 사실 그게 아니라 단순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런 주장 은화를 주조를 다시 재개해야 된다는 주장에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한 인민주의자 그리고 이때는 인민당이라는 게 생겨요. 피플스 파티 다르게는 대중당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포퓰리스트 파티였어요. 지금 사람들이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는데 포퓰리스트 당이 있었어요. 포퓰리스트 파티는 진짜 신나는 파티 같네요. 딱 이때 등장했습니다. 이 대중당이 원하는 술 다 주고 인민당이 그때 이제 인기를 얻으려면 모든 아 캐시건 아 그렇죠. 그야말로 포퓰리스트 파티네요. 자 파티를 안 가보셔서 캐시건이 뭔지 모르시는 여러분 파티를 안 가본 저도 그게 뭔지 압니다. 찾아보세요.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보시면 사고 싶을 거예요. 그 저기 설날 때 핫했대요. 세뱃돈을 그걸로 뿌리는 야 아니 그 저 애들한텐 불명예스럽지 여튼 돈들이 많으셔 뭘 얘기해 아 인민당이랑 생겼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논리가 뭐냐면 아무도 우리 농민들과 농민 포함해서 인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는 어? 지금 정치권에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민주당은 남부기득권인 거고 공화당은 뭐 북부기득권인 거 그거 차이 하나밖에 없지. 안 된다. 그리고 이때가 또 미국의 산업자본주의가 막 급팽창하던 시기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트러스트 이런 게 등장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런 때여가지고 이런 인민당 같은 게 나올 만도 한 그런 이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은화주조론이 더 힘을 받고 마치 금화를 금화만 찍게 한 게 엄청난 기득권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막 상황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정치적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은화주조에 찬성하면 걔는 이제 서민의 편인 거고 은화주조에 반대하는 놈은 다 기득권 편인 거예요. 본질에 어긋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중에 이제 고민스러운 거에 정권을 바꿔야 되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민당 때문에 표가 갈려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냥 은화주조론에 손을 들어주기도 지금 어려워요. 기득권의 논리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통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때 30대 후반의 나이인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선 후보 경선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데 지금처럼 하지 않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떠들떠가게 하는데 딱 올라와가지고 그 유명한 금, 십자가 연설이라는 걸 해요. 금, 십자가 연설. 네. 기득권과는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멋진 연설을 뭘 합니다. 그 연설을 듣고 감동한 민주당 내의 인민주의자들이 와! 막 박수치고 그 분위기에 취한 또 다른 민주당들이 아 이거 뭐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그 분위기에 취한 또 인민당 일부들이 아 우리는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언 지지하자. 이래갖고 그 사람은 대선 후보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인민당은 붕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슈를 가져가버린 거예요. 제닉스 브라이언이. 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2010년에 무상급식 이런 거를 당시에 이제 뭔 당이지? 민주통합당이냐? 아무튼 그 당에 가져가버렸잖아요. 원래 시민사회에 운동권들이 열심히 하던 이슈인데 그런 사실은 운동권들이 대거 이제 할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때가 사실 민주당 중에 민주당 내에 또 기득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은하주조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탈당해버립니다. 공화당으로 가야죠. 결론은 돌고 돌아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이때가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역사를 놓고 보면 남부를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에서 진보적 이슈 의제로 전환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어떤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윌리엄 제리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은하주조론은 이렇게 주장했는데 은하주조론도 이렇게 주장했지만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사회개혁이나 이런 거를 많이 주장했거든요. 트러스트 견제 이런 걸 통한 경제 정의의 실현 우리나라의 지금 요즘 말로 하면 경제민주화 이런 거 얘기했고 여성 참정권 지지 이런 거 얘기하고 상당히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 시대를 볼 때 상당히 진보적인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반대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노예제도 때. 미국 내전 때. 그게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전환된 기점을 이때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 혁신주의가 사실은 공화민주 양당의 어떤 경쟁구독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그게 결정적으로 1900년대 중반에 우리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딜을 차면서 이때 완전히 이제는 민주당 색깔이 정책적인 진보다 이렇게 평가받게 되는 때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첫 발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사건이지 않을까. 은하주조론이 가장 핫한 논의가 돼서. 거기로 휙 경도돼 버린 게 첫 발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왜 결정적인 제목이 생각이 안 나죠? 켄자스 외딴 시골집에서 무서운 해오리바람 불어와가지고 도로시가 어디 이상한데 떨어지는 동화가 뭡니까? 오즈의 마법사. 저는 영화 트위스트 얘기할 뻔했어요. 거기 나온 기계 이름도 도로시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언의 지지선언을 대신한 동화였다는 얘기는 이제 좀 유명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다 그거예요. 오즈에 도착해요. 왜 오즈야? 금은 젤테스는 온스죠. 온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옐로우 브릭 로드를 따라서 여행을 해요. 근데 미국은 옐로우와 골드 색깔을 구분 못하죠. 사람들이. 구분 안 하죠. 한국 사람들이 저 초록색 보고 파란불이라고 하듯이. 네. 금본이 제도를 따라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법사의 집에 갑니다. 마법사는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에요. 마법사가 등싱이에요. 만나봐서. 나는 무능하다. 그리고 사실 너가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네 구두다. 근데 현대판 우리나라에 들어온 소설들도 구두가 루비예요. 근데 원작은 구두가 은입니다. 그 은 구두를 딱딱 쳤더니 거기 그 공장 노동자를 상징하는 그 양철 깡통 아저씨하고 그 뭐냐 노동자들을 상징하는 허수아비하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죠. 네. 은 구두를 때렸더니.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담은 동화였다고 해요. 우리 집에 쪽지가 왔어요. 무슨 머시기 혁명당 쪽지가 배달됐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이야. 네. 뭔 그런 쪽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지 딱 봤는데 물론 그전에는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알긴 아는데 처음에 딱 첫인상으로는 모르잖아요. 뭔지. 이게 뭐지 봤는데 마크가 우리 허촌쟁님이 춤추는 거 있잖아요. 한쪽 다리 들고 한 바퀴 도는 거. 그렇죠. 그 마크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실루엣이. 어떻게 보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마이클 잭슨 실루엣처럼. NBA 로고도 아니고. 그러니까 NBA 로고를 코비로 바꾸자고 그러던데. 그렇게 될 일은 없답니다. 여하튼.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대선 나갔는데 브라이언 씨가. 떡실신합니다. 졌고요. 그다음에 이게 1896년에 진 거고 1900년에 또 나갔는데 졌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는 경선에서 져가지고 나가지 못했는데 1908년에 나가서 또 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1908년에 이겨갖고 대통령 된 사람이 우리 또 시어도 루즈벨트고. 그러니까 사실 공화당의 혁신주의를 이끈 사람이 시어도 루즈벨트니까 여기서부터는 민주공화 양당의 혁신주의 경쟁 구도가 된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드로 윌슨 시절에 국무장관을 했는데 이때 뭐 별다른 업적을 못 세우고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와 그러면 눈에 띄는 업적은 연설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금식자가 연설. 네. 그 연설 해가지고 막 추대했더니 별로 한 건 없는 거네요. 못했죠. 네. 그다음에 다른 느낌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막 댄디한 느낌으로요. 뭐 댄디가 아니라 망한 느낌으로. 네. 보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25년인가에 다시 윌리엄 제닌 스프라니언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세간의 화제가 되는 인물로. 그게 뭐냐면 스콥스 재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네. 이건 뭐냐면 테니시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테니스 아닙니다. 테니시. 테니시. 네. 이거 술 이름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건 해네시. 그건 해네시. 뭘 해냈지? 그 증류를 해냈죠. 네. 포도주의 증류를 해내서 꼬냑이 되었죠. 해네시. 그 술은 꼬냑입니까? 네. 그럼 꼬냑은 프랑스 술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썼는데 네가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테니시주의회가 버틀러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은 뭐냐면 학교에서 창조론을 부정하거나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됨. 그렇죠. 그럼 혼남. 이게 이제 법의 내용입니다. 청교도 같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1925년 7월 달에 직업이 생물교사인 존 스콥스라는 사람이 내가 버틀러법을 위반하고 생물교사니까 진화론을 내가 가르쳤네요. 애들한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버틀러법 위반으로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팔예를 내봐라 이것들아 라고 국가에다가 퀴즈를 준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때 민권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기획한 일종의 기획소송이었어요. 그럼요. 이슈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다라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테니시주만 이런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주들도 이런 법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모더니스트들이 근대주의자들이 이런 정근대적인 법이 어딨냐. 이래서 반발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튼 간에 이때 그러면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자기를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은 자기가 자기를 고발을 못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때는 그게 됐는지 원고측 변호인과 피고측 변호인을 각각 선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면 원고도 피고도 다 자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두고 원고측 변호인과 피고측 변호인이 각각 변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 왕이면 반으로 잘라버렸겠죠. 그렇겠죠. 원고측 변호인이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버틀러법을 옹호해야 돼요.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거니까 피고측 변호인이 그 법을 위반한 거에 정당성을 설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측 변호인은 우리 모더니스트 중에 한 명이 위대한 변호사, 젊은 변호사가 들어갔고 원고측에서는 누구를 선임했느냐. 정식 변호사 라이센스는 아니지만 아주 저명하신 분을 불러왔어요. 그게 이제 윌리엄 제니스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저명한 인사이고. 한국의 대선 후보 하다가 지금 변호사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박찬종 씨 같은 분들. 아주 저명인사이고 그리고 사회개혁을 주장한 혁신주의자인데 혁신주의 비슷한 건데 또 덕실한 게 기속교인이. 그러다 보니까 불러온 거죠. 얘기가 잘 되는 그림을 만들어 보려고. 이게 세기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더니스트들이 라디오 생중계를 시킵니다. 또 이 시기가 되면 1920년대잖아요. 라디오가 각 가정에 다 보급이 됐을 때예요. 웬만한 집에는. 중산층 가정이네요. 라디오 드라마 기대되는 사람한테 진짜 최악의 사건이었네요. 네. 그렇죠. 아주 흥미진진한. 그러니까요. 노래도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재판 중간에 그렇다고. 자,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휴정했을 때를 틈타 믹스테이브 막 돌려야죠. 노댄스에 달리기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댄스라니. 끝난 뒤엔 지켜올 만큼 돌아오라. 오랫동안 컴백. 쉴 수 있다는 것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지켜올 만큼. 내용 다시 읽으면 유서 같아요, 그 노래 가사. 그러니까요. 죽으란 거지 뭐야, 이게. XSFM입니다.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엑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콕 그게 여기서 이제 말리였죠, 제니스 프라이언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 이제 이거를 믿고 갔어요. 당신들이 창조론 주장하는데 그러면 창조론만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당신들은 성경에 써있는 걸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네. 왜냐하면 그래야 그래야 창조론만이 진리가 되니까. 그러면 거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윌리엄 제니스 프라이언이 그렇다. 당신은 그러면 성경에 써있는 말을 문자 그대로 다 믿습니까? 윌리엄 제니스 프라이언이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이제 함정이 빠진 거죠. 우리의 모더니스트 변호사가 계속 물어봅니다. 고래는 정말 요나를 삼켰을까? 그렇다. 요나가 삼켰는데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이거 말꼬리 잡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여우수아가 기도를 해가지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는데 그건 곧 천동소리 아닐까? 그런가? 데닉스 프라이언이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아? 천동설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대홍수가 등장하는데 연대기를 따져보면 그때 중국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하고 사실은 맞춰보면 이게 연대기가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가? 난 잘 몰라가지고. 좀 더 잘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분은 과연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줬을까? 그러면 그게 갈비뼈가 있지 않을 테니 그 성경에 써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새 아들을 낳았는지 그랬는데 카인이 아베를 죽이고 이러잖아요. 카인이 그러면 그러고 나서 배우자를 얻었는데 걔는 어디서 나왔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다른 자녀도 있었을라나? 점점 망하죠. 아담과 이브가 이웃집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왜 부끄러웠나 봤더니 이웃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사실 아담과 이브 얘기하면 뱀이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걔네한테 뱀이 벌을 받아서 기어다니게 됐는데 그럼 그전에는 뱀을 어떻게 다녔냐? 목도리 도마뱀의 걸음걸이로 파악해볼 수 있죠. 그럼 또 윌리엄 제니스 브라이언이 할 말이 없고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태양을 하나님께서 4일째 되는 날에 만드셨다. 근데 그전에도 그러면 이 4일째니까 그전에도 그러면 하루가 있었는데 낮과 밤이 없는데 그럼 하루 어떻게 샌 거냐? 그러면 그 하루를 24시간으로 샌 거냐? 그럼 창세기 때도 하루는 24시간이었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윌리엄 제니스 브라이언이 이제 점점 울고 싶죠. 멘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멘붕이 일어나서 야! 하루가 인마 600만 년이면 어떻고 6년이면 어떻고 6시간이면 어떠냐? 대충 그렇게 써있는 대로 누가 그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냐?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 측 변호인이 됐어. 지금 성경은 다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셨네요? 창조론도 그러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제니스 브라이언이 어? 화를 내면서 타임! 너 인마! 타임! 이거는 지금 어? 넌 몇 살이야? 성경을 모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모독하기 위해서 지금 말꼴이나 잡고 있고 이거 너희 재판장 남천동 살재? 내가 이 재판장이랑 어? 사우나도 가고 어? 사과 술도 먹고 다 했어 엄마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에 써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법에 가르치면 안 된다고 써있는데 가르쳤잖아요 그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재판 결과는 이 양반 벌금 100달러 먹는 걸로 끝났어요 이제 재판 결과는 중요하지 않죠 그게 생방송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은 라디오로 다 생중계됐기 때문에 이제 비웃을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닌스 브라이언은 세기에 비웃음을 당하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개혁의 상징이었는데 또 이렇게 퇴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거기에 비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윌리엄 제닌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 내에는 왜 그러한 어떤 사회개혁과 어떤 민주주의와 그리고 불평등의 시정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것과 어떻게 기독교 근본주의가 공존할 수가 있었을까 그렇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던 시기에는 아직까지 기독교가 그런 사회를 개혁하고 뭔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역할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레데리 갖고 한번 썰 풀 때도 거기 뭐 술 먹고 있는 목사 나오잖아요 그런 게 사회보금주의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어쨌든 하는 차원의 이제 기독교라는 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열심히 근본주의적으로 믿는다 성경에 충실하다라는 가치가 그런 사회개혁이나 불평등 시정에 가치하고 충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사회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근대화되고 근대주의자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전근대적인 어떤 종교의 영역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게 되고 오히려 사회 모순을 더 심화시키는 그리고 인종이나 어떤 성결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모순을 확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옛날 헐리우드 영화나 외국 드라마에서 보듯이 못돼 처먹은 이미지로만 존재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답이 부정적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와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종교관을 바꿀 수 없었던 비극을 보여준 게 윌리엄 제닉스 프라이언의 사례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이렇게 돼서 이 윌리엄 제닉스 프라이언은 완전히 혁신주의가 대세가 되던 시대에 첫 머리를 장식하고 이렇게 비극적으로 퇴결한 건데 그러고 나서는 뉴딜 시대고 그리고 뉴딜 시대를 거치면서 혁신주의가 60년대까지 쭉 이어지다가 베트남전 삽질하고 혁신주의의 실패가 도래하면서 사실은 침묵하는 다수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침묵하는 다수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라는 게 사실 이때 미국의 혁신주의거든요 이 진보가 정권을 잡고 진보가 주류를 차지해서 무슨 불평등을 시정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권력을 되찾아올 수 있는 넓은 연합을 형성해야 돼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침묵하는 다수론이에요 침묵하는 다수가 그럼 누구냐 자본가, 기업인 그다음에 대외적 강경론자 온라인 네오콘이라고 부르는 이런 기득권 논리를 가진 사람들을 더해서 그러면 기득권이지 않은 기득권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침묵하는 다수를 다수에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진 사람들로 뭐가 같이 들어온 거냐면 앞서의 전근대적 요인 때문에 주류에서 밀려난 근본주의적 종교가 여기 낀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하고 기득권이지 않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침묵하는 다수의 하나로 연합을 형성하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종교적 근본주의가 하는 거죠 공화정 이후의 교회는 어쩌다가 보수에 밀착되게 되었는가 그래서 사실 우리도 종교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데가 있어요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 형님교회 이런 데 네, 그런 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종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으로 전근대적 성격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전근대적 성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과 결합도 있고 더 많은 민중들이 갖고 있는 속성과 결합도 있고 이게 엘리트주의적인 근대주의자들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1980년에 레이건 당선이 보여주는 거고 왜냐하면 침묵하는 다수를 배경으로 레이건이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자유주의의 반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낙수효과 신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게 이런 전근대성하고 결합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즉 이것은 일종의 또 이런 상황들이 전근대성과 포퓰리즘이 결합한 이런 상황들은 어떤 보편적인 정치문법으로서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정치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사태가 마지막은 청도 대남병원 얘기로 끝나네요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했지만 이 전염병의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신천지라든지 이런 특별히 이상한 어떤 요인들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거죠 특별한 이상한 어떤 이상한 요인들이 전염병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틀 자체가 지금 전염병에 취약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이걸 또 보여주는 사례가 사망자들의 다수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이다 그렇죠 여기 이제 대다수 여기 격리되어 있던 분들이잖아요 정신과 폐쇄병동에 이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신천지 교인들의 경우에는 강제 출석을 시키고 그다음에 비밀주의를 통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 폐쇄병동의 환자들은 자원에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로 여기 들어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과민한 환경에 신천지가 예배를 드릴 때 그 환경과 같은 같은 조건에 있는 과민한 환경 속에서 폐쇄된 공간에 그리고 신천지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숨었지만 이분들은 제도적 무관심 속에서 이분들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지금 내가 병에 걸린 것 같아요라고 내가 코로나19가 지금 의심되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환경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외면한 이런 영향 때문에 사실은 사태가 더 심각해진 거죠 신천지가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선택한 거라고 한다면 똑같은 사실은 성격의 요인들인데 여기 있는 정신과 폐쇄병동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사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떤 사람이 돼버렸다 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칠곡이 어디도 그렇고 지금 대개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거나 그리고 병을 앓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진단을 내려주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돌아가셔도 여기 있는 분들이 돌아가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 신천지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지금 정신과 폐쇄병동 이런 건 사실은 제도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계 속에서 사실은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과 정상 이게 비극을 가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구조가 떠받치고 있는 현실 자체가 비극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고 이 방송에서 왜 굳이 이 원고를 써오셨는지 알겠어요 다른 데서는 뭐 말할 여지가 없네요 다른 방송에 짧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철학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서두에 우리가 언급한 미셸 푸코입니다 빡빡이 안녕 친구들 하잇 빡빡이 철학자야 그런 혐오 발언을 아 그래요? 혐오 발언 아니 나 이거 요새 인기 유튜브던데 그 빡빡이는 혐오 발언 아니고 X 혐오 발언이 아니 나 그 빡빡이 아저씨 유튜브 종종 보면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빡빡이는 자발적인 요소가 들어있으니까요 몰라요 빡빡이 아저씨예요 그분이 유튜브가 운동 유튜브가 그 뭐지 뭐 아무튼 하여튼 이분도 이제 미셸 푸코 그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현대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권력이 권력을 행사하는 양상이 변화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체제에 필요하지 않은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잡아 가두거나 죽이면 됐는데 네 지금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압력을 만들거나 아니면 병으로 만들어서 어디다 격리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정신병원도 그런 거고 감옥도 그런 거고 학교도 그런 거라는 건데 네 특히 이제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계속 이제 재생산하는 권력의 행사 논리가 뭐냐면 규율 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떤 그 감시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하면서 이제 권력의 어떤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이 유지가 된다는 건데 즉 권력을 행사하는 메커니즘 자체는 유지가 되는데 그 형태는 계속 바뀌어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과거의 권력 근대 이전의 권력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생사여탈권을 행사를 했다 사람들이 삶에 사는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입 안 했어요 그렇죠? 알아서 살고 대신에 죽어야 될 놈을 왕이 골랐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근대가 되면서는 살게 만들어요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렇죠 탈락시켜서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권력 행사 방식이 변화했고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생명 권력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죽게 내버려 둔다는 건 뭐냐 죽게 내버려 둔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라는 걸 통치 권력이 사실은 정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통치 권력이 이제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신경 쓰는 것은 출산율 사망률 그 다음에 지역별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생명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죽게 내버려 둔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를 두고 정치적 담론이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엔 반드시 인종주의적 논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종주의라고 하면은 어? 꼭 뭐 우리가 다른 인종을 우리가 꼭 유색인종을 말한 거 아닌데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인종주의적 논리가 여러 가지로 변주가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 중에 큰일이 생겼을 때 먼저 죽어도 되는 사람은 누구? 그렇죠 라는 질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사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먼저 죽어도 되는 사람은 사실 그러니까 답을 가졌으면 나쁜 놈인데 우리 모두가 답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인종주의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트로피코가 훌륭한 게임이다 이겁니다 트로피코? 네 청취자 여러분 트로피코 해보세요 네 심시티가 심시티가 전형적인 내가 볼 때는 어? 이 생명권력과 생명정치를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심시티는 사람들의 선과 저항없음 네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순환하는 발전 같은 이상한 가치들을 믿고 있죠 네 그래서 편해요 네 심시티를 할 때는 우리는 수치만 보면 돼 그래픔만 보면 돼 그 땅덩어리를 표현한 것도 일종의 그래프잖아요 근데 트로피코는 트로피코랑 게임 모르신다면 트로피코는 압제자가 폭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폭정을 잘해야 돼요 네 근데 압제자가 폭정을 하는 게 게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벤트는 사람들이 살아서 생각할 수 있는 고민들 때문에 생겨나요 그리고 그 게임이 내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거기 나오는 조그만 사람들이 심시티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사람 없죠 조그만 사람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로 나와요 그리고 주로 차로 지나다녀요 네 어떤 숫자로 무슨 률 뭐 인구 몇 명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데 트로피코에는 그 조그만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조그만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고 각자의 욕망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그러면 우리가 그 갖고 있는 현실의 해결 방법이 어디서 찾아지는 거냐면 사실은 트로피코 같은 데서 찾아지는 거거든요 개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욕망과 어떤 원들을 모아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묻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정치인 거고 그게 있어야 사실은 모두가 사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비정상이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게 제거돼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거냐 이 물음이 아니라 지금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로 사실은 사고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긴 시간 떠들면서 생각을 한 거죠 대본에는 모두를 살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끝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서 중요한 건 살려면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중요합니다 난나야 그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편협하고 협소하면 인종 가르고 지역 가르고 동네 가르고 모든 걸 다 가르려고 들 겁니다 오늘 미셀프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자꾸 파노티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감옥으로서의 현대사회가 그게 맞다면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서로를 감시하다 보면 보통이나 정상이라는 개념이 폭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누구는 보통이고 누구는 보통이 아니다 근데 저는 종종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가끔 애를 쓰곤 합니다 종종이야? 가끔이야? 아무튼 가끔 애를 씁니다 사회가 발전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시민사회가 발전해온 과정은 이 파노티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이 무엇인가 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을 자꾸 늘려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다친 사람을 조금 더 데리고 가고 어딘가가 특별한 사람을 조금 더 데리고 가고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을 조금이라도 데리고 가면서 인류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까지나 해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지금의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자꾸 탈락시키고 축출시키고 줄어들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감염병 시즌에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살자면 그 모두의 범위를 얼마나 넓혀서 보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우리 마음속에 시험은 그거잖아요 나는 우리 모두를 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상이고 우리 모두가 정상이고 우리가 우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커피 사러 오는 손님 10명만 만나봐도 싹 사라집니다 인류의가 근데 저기 있는 사람이 나를 비정사기라고 하고 자기는 정상이라고 하고 저쪽으로 가서 울터리를 쳤어 그럼 나는 저 사람까지도 우리라고 포용을 해야 돼? 라는 시험에 들잖아요 그렇죠 서드 임팩트로 그렇지만 모두가 LCL로 하나가 되는 옆 사람인데 옆집 사람인데 가끔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다니는 사람이면 남는 마스크 정도는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사실은 없애고 지우는 역할을 사실 누가 하는 거냐 그것을 정치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대안적 정치의 역할이겠죠 그게 없죠 이거 뭐 대구 왜 구박하냐만 하고 그래서 뭐 힘내나 대구 경북 해시태그 붙이자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요 힘은 내야죠 아저씨 힘내시고 저는 뭐 이미 끝났으니까 여러분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끝이 나셨네요 아 달리기 노래 가사 떠올리시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저는 나는 지금부터 오래 쉴 거야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끝났습니다 나는 3월달에 배우 시사아저씨였어요 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달력에는 잘 맞지 않는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11년 전의 얘기예요 네 2000년대에 들어서 5년 주기로 세계는 전염병과 싸우고 있죠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까지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 15, 16년에는 서아프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정도를 제외하고 지카 바이러스 동남아시아에서도 아주 크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돼지열병을 비롯한 동물성 전염병까지 합하면 더 늘어나죠 초기에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언론에서 메르스하고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신종플루 사태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메르스는 전염 확률이 좀 낮고 치사율이 높고 그렇죠 치사율이 너무 높아서 비교를 할 수가 없죠 WHO 기준 치사율이 메르스는 35.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는 현재 비교되는 상황은 신종플루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걸 찾아보고 수치에 놀랐는데요 2010년까지 신종플루의 국내 감염자가 75만 9,678명이었습니다 75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사망자는 263명이었습니다 WHO에서는 나중에 실시간 감염자 수를 세는데 포기했고 당시에 전 세계적 대유행인 판데믹 레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는 현재 자리를 잡아서 그냥 계절성 질병이 되었습니다 A-H1N1 이거 걸리셨던 분들 많죠? 네 우리 출연자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2009년 5월에 멕시코에서 발병한 뒤 150명의 사망자를 내고 전 세계로 퍼져 우리나라에서도 5월 초에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 확진자들은 완치 후 퇴원을 했고 당시만 해도 2차 감염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갑자기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인을 알고 싶어서 저도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7월에 감염자가 왜 늘어났는지 그런데 정확한 원인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감염병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알죠? 알아낼 수, 알아낼 수 없다는 걸 네 7월에 감염자는 순식간에 2천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8월에는 한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가 계약 시즌이었어요 계약을 앞두고 전국적인 휴교령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뭉갰죠 정부는 네 정부에서는 이 휴교령을 내리지 않고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휴교를 결정하거나 혹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만 등교를 늦추는 자발적인 조치만 취했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달랐던 점을 꼽자면 치료약인 타미플로가 있었고 8월 31일 상황으로는 4,093명의 감염자 중에서 2,494명이 완치된 상황이어서 완치 속도가 감염 속도를 따라잡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좀 생경하지 않으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수가 너무 많은데 낙관적이죠 또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게 국내 항바이러스제 비축분이 적다는 지적과 이를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눈치 싸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눈치 싸움이었어요 비축분이 적다고 하면 알았습니다 들고 돌아올게요를 해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타미플로를 들여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고는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산 얘기하고 다른 데 가는 분량 외교적 문제 5만 가지 이유를 대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염자가 늘어나요 타미플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언론은 어떤 식으로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증상이 심각하지가 않으니까 타미플로는 중증 환자한테만 처방이 되고 증상이 경미하거나 건강한 사람들은 감염되었을 때도 그냥 지나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네 당시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실제로 증상이 경미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상황이었던 게 아니고 타미플로의 국내 비축분이 부족해서였죠 네 그런데 언론들은 협조를 잘해줬습니다 실제 9월 15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우리의 감염률은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보도들을 좀 봤어요 비교적 앞자리에 나온 보도들만 좀 보면요 2009년 9월 16일이에요 신종플루 경제타격 미미하다 미미 로드런너는 빠르죠 과잉 대응으로 진료 왜곡된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광고가 깨알같이 공연장들의 감염병 대비가 시작되었다 9월인데 이때 기준으로 확진 환자가 1만 명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 유명한 2003년 기사 재탕 아시아경제에 김치 먹으면 면역력 증가 이 기사도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체온 측정 등 관련 알바 눈길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요 지금 이런 기사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나요 진짜 불이에요 진짜 불 방화 파이어 리얼 파이어 실화 그리고 아까 휴규련 관련한 말씀을 드렸었죠 계약과 동시에 감염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10월 초에 초등학생 사망자가 나옵니다 10월 23일에 학생 감염자가 1523명이었거든요 10월 23일에 근데 이 1523명의 절반이 일주일 이내 감염된 학생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졌다는 거죠 계약 이후에요 행정의 대처 미흡으로 즉 정보의 안일한 대처 속에서 학생 감염자가 급증했던 것이죠 이때까지도 감염병 위기 대응 경보가 경계였어요 그리고 11월에 들어서야 심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간이 중요한데요 지금 5월 초에 멕시코에서 처음 발병했잖아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 사이에 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당시에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당황스럽게도 언론에서 이런 언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9년 8월 28일에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기사를 다루었던 게 오마이뉴스에 남아있더라고요 세 번째 사망자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자 중에서는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에서 세 번째 사망자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요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는 이 소식을 일면으로 다뤘습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 강남에 반값 아파트 짓는다 였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는 공포는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설을 실으면서 등굣길 채용검사가 지나친 대응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몇 개의 제목들을 정리해 왔는데요 에디터가 2003년 사스 때 중앙일보 5월 9일 김치홍삼 홍콩에서 사스 퇴치 전 퇴치 전 아 그렇게 써 있구나 퇴치 전 2009년 9월 2일 헬스조선 홍삼매실이 신종플루와 싸운다 2015년 6월 16일 MBN 메르스 면역력 높여주는 홍삼비타민 불티 이 MBN은 되게 악의적이에요 기사 제목은 면역력 높아주는 홍삼비타민 불티인데 앞에 대가로로 메르스를 놨어요 그렇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2009년 10년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일상의 기억을 떠올려봐 주십시오 지금하고 감정이 느낌이 사뭇 다르셨을 겁니다 그때는요 이미 옴니아도 망하고 스마트폰도 대중화됐고 플립폰으로 네이트닷컴 보던 시절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다 뉴스를 손안에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는지 300명에 가까운 만 명이 뭐야 75만 명의 확진자가 있는지 3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있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올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금산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 기대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있죠 거긴 인산 팔아야 되니까요 네 이런 보도자료를 뿌려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 좋은 표현이네요 지금 논란이 되죠 네 그땐 다 했어요 그땐 다 했다고요 아무 일도 아닌 줄 알고 발상의 전환도 필요해요 일상생활을 살아야 되니까 시장도 돌려야 되고 돈도 돌려야 되고 사는 사람 살아야 되니까 뭘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언론의 반응이 온도차가 이렇게까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아주아주 고심명을 필요로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선거철입니다 손 씻으세요 중요해요 마스크 쓰세요 그런 듯한 느낌이 있으면 1339에 전화 다 해요 해야지 삶은 연대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순수한 덩어리로서의 감정 덩어리로서의 공포는 정치에게 너무 중요한 먹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2009년 여름과 가을의 보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긴급재난문자는 쉬지 않고 오고 있고요 그때도 이 정도 할걸 과잉 대응할걸 후회도 됩니다 네 네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질타를 접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헬마우스 코너로 돌아오죠 윤세민의 디테일하고 유승민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XSFM онов